0581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메가ECS입니다. 메가ECS은 동사는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년 11월 26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동사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인공호흡기 및 환자감시장치를 제조하여 해외 및 국내에 공급하고 있음 종속회사를 통해서 가정용 양압지 소규직위에 유통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중국 내 인공호흡기 및 환자감시장치 제조 판매를 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8년 설립되어 인공호흡기 및 환자감시장치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이며 중국 소재 현지 생산법인 두고 있음 대시 내수는 병원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지역영업소 10개의 전국 대리점 및 9개 협력사를 통해 제품을 납품 중이며 수출은 3개 20개국 25개 현지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공급 중 대시 인공호흡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운데 인공호흡기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제품 라인업 중환자용, 아급성 환자용, 신생아용, 응급 및 이동용 을 갖추고 있음 재무 대시 종속기업의 양압지 소규직위에 수주 부진한 가운데 주력 인공호흡기와 환자감시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주 감소 관련 소모품 판매 역시 감소하며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율 상승과 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적자전환 이자 비용 기타 대손상각비 증가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도 적자전환 대시 호흡치료기 HFT500의 중국 공급과 종속기업의 양압지 소규직위 부문의 성장, 파주 물류창고 통합 인프라 구축 신제품 출시 등으로 매출 회복 및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5월 11일 기준 장마감, 메가 ECS의 시가 총액은 57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메가 ECS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1위입니다. 메가 ECS의 상장 주식 수는 1605530주입니다. 메가 EC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메가 ECS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5.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6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4,3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03번지억원, 106억원, 마이너스 1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41번지억원, 91억원, 마이너스 28억원입니다. 메가 EC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7번지 81%이고 유보율은 784.9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가 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1.00이며 전일 대비해서 5.51-0.22% 상승입니다.